오늘 김예보 베데스다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예보님을 많이 많이 사랑해서 기도 꽉시게 해줄거에요.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은행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 우리 교사님, 우리 예보님, 주연이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성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 가정을 지찍해 주셔서, 오늘 주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 교사님을 살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 나윈 건축 설계사무소 축복해 주셔서, 많은 일권이를 보내주시고, 또 좋은 사역의 돈 번져들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업장, 나윈 건축 설계사무소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감도 원수님의 고열의 피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치료의 방편을 받아여 주시고, 끝이 치유되고 행복되고, 영원히 잘되면, 잘되고, 강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자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귀한 아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급 중에 있사오니, 주의 은혜와 명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개수임받는 귀한 아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연약한 부분, 고열의 피로 씻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에서 말 끝까지, 날마다, 시간마다, 치료의 왕손을 받아여 주시고, 강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의 모든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로라나나나 성우에 있사, 그레스나,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모님, 늘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피곤치 않게 공기 성격을 잡아주시고, 늘 건강하게, 강공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화 좀 했어요, 이제 못들었어. 계단입니다. 인천순복학교에 계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수원한 계단입니다. 나 밥먹고 얘기했지, 김창경 전자씨 소개해줘가지고, 간신경화. 여기 주인 아줍사님 주인 아줍사님